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고 국내외 널리 알려놓은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침묵을 지키는 준에 5월 20일자 한국경제에서 김명일 기자가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용기를 갖고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는 아주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4.15 부정선거 의혹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져온 일반인이라면 누구든지 알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조차도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다루지 않는 점을 염두에 두면 참으로 불가사인 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김명일 기자가 한국경제신문에 소개하는 민경욱 국회의원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성을 거두는 데는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은 볼리비아와 중국을 바쁘게 다니면서 전자개표를 공부한 양정철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그가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 무섭고 두렵다면서 정치를 떠나겠다고 했다. 뭐가 무섭고 두려웠습니까? 누가 협박이라도 한 것입니까? 민경욱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민경욱 의원은 5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사정에 정통한 컴퓨터 전문가 제보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동안 일관되게 해왔던 주장과 해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작업을 마치면 개표상황표가 출력되는데 개표상황표에는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득표수 등이 표기된다. 개표상황표에 표기된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서버와 무슨 통신을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메인서버와 통신을 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다. 사실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위원이 또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선거 조작 개입술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5월 19일 페이스북에 실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선거 부정에는 당성이 아주 강한 중국 공상당 프로그래머가 있다. 중국 커넥션을 밝히겠다. 양정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피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를 모르고 있다. 이것은 조작선거의 빼박, 빼도 박도 못하다는 그런 줄임맛, 빼박 정거이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5월 8일에도 양정철 선거 조작 개입술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선관위의 관계자는 한경닷컴과의 통화에서 완강히 그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선거 인수 등 이미 정해져 있는 수치는 통신장치를 통해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전에 프로그램을 통해 입력한다. 나머지는 통신장치 연결 없이 현장에서 직접 입력한다. 개표 상황포에 표기된 정보가 왜 통신을 했다는 증거인지 모르겠다. 제가 아는 한, 제가 조사한 한 선관위 관계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는 일관되게 개표소에 있는 모든 장치는 기계장치일 뿐이고 통신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 통신장치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부인하는데 이번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열쇠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분명히 전국의 모든 개표소에서 사용된 분류기, 개수기, 제어용 컴퓨터 등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은 기계장치가 아니고 전자장치였습니다. 그 전자장치는 통신장치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경욱 위원의 주장 가운데 중국 공상당 개입술은 추가적인 조사가 병행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나올 때 확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하면 제가 조사해온 바에 따르면 그리고 선관위 내부 고발자의 고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공상당 개입술이나 그 밖의 중국의 모업체 개입술도 낭슬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추가적인 조사나 그리고 제보로 멀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것으로 봅니다. 그냥 단순히 의욕사건이라고 부르기는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검찰과 그리고 여당 모두가 기이한 침묵으로 일갈하고 있다는 점이 그야말로 기이할 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의욕사건으로 거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출되고 있고 그것은 단순한 문자로 된 문건뿐만 아니라 그것은 많은 양의 동영상 자료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사건의 주모자들을 곤혹스럽게 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어방송을 개설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공TV, G-O-N-G TV로 가시거나 또 이것이 찾기가 힘드시면 저의 영어 이름인 공병호, G-O-N-G, B-Y-E-O-N-G-H-O를 유튜브 채널에서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 공TV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여러분들의 강력한 구독 지원과 또 많은 사람들의 알리는 노력 자체가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그리고 훌륭한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실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